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공급망 금융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 우리은행 원 비즈 플라자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 속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공급망 관리인데요 공급망 관리는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를 최적화해서 제품을 적자적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해결을 위한 서비스가 원 비즈 플라자입니다 2022년 9월에 런칭한 원 비즈 플라자는 약 350여개 기업의 실무 담당자, 의사 결정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 1월에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 부문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수상 9월에는 기존 서비스만으로 가입 회원사 2만 5천을 돌파했습니다 원 비즈 플라자의 열정과 실행력 정말 놀랍죠? 그럼 지금부터 원 비즈 플라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원 비즈 플라자는 인터넷과 PC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웹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구매사와 공급사 담당자가 로그인을 하면 각각의 전용 업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담당자는 구매 요청과 소싱, 계약, 발주와 납품, 검수의 입고, 그리고 마감까지 구매 업무의 전반을 원 비즈 플라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하는 것부터 업무 알림까지 플랫폼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니 원 비즈 플라자를 도입한다면 구매 업무 효율이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뿐만 아니라 원 비즈 플라자의 회원사라면 다양한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 혜택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원 비즈 플라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매 업무 기능뿐 아니라 공급망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핵심 기능 6가지를 단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체의 신용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리스크 분석 기능으로 효율적인 거래처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매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매 실적 관리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꼼꼼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RP 연계 지원 기능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ERP와 원 비즈 플라자를 연동해 완벽한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원자재 가격 변동 조회를 통해 원자적 가격의 변동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원자재 비용 관리 이젠 걱정 없겠죠? 다섯 번째 공급사 탐색 초청 기능에서는 대체 납품처를 탐색한 뒤 거래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공개 입찰 기능에서는 플랫폼 내부에도 외부에도 2차 공고를 게시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납품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원 비즈 플라자와 함께 한다면 조금 전 소개해드린 이 모든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원 비즈 플라자는 중소, 중견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생 지원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원 비즈 플라자의 회원사인 중소기업과 그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대기업 수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선 서브원 복지몰을 통해 최저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파고다 그룹을 통해서는 어학과 직무 교육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주, 퍼스트, 세무법인 다소를 통해 법률 및 세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롯데관광과 하나투어를 통해서는 회원사 전용 할인 패키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나이스 D&B, 이크레더블, 특허법인 다나와 도담을 통해 신용평가, 특허신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도미노 피자에서는 상시 할인 코드를 용평리조트에서는 숙박권과 리조트 시설 이용권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3,70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물 베네피아를 원 비즈플라자 회원사도 동일한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 비즈플라자는 기업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 비즈플라자의 더 자세한 기능들은 별도의 매뉴얼 영상을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 비즈플라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참 똑똑한 서비스죠? 공급망 관리의 모든 기능을 한 곳에 담은 토탈 공급망 관리 솔루션 우리은행과 함께 원 비즈플라자 하세요